두 분이 같이 분실래요? 아 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예능감밖에 없다 아 이게 널 웃겨버릴 수 있을진 모르지만 유래를 불러본다 네가 뽑아주길 바라본다 오 베이베 규가 랩 좀 해볼까? 예 렛츠고 여기는 남취할 자격 오디션 하창단을 뽑는 이 자리에 나 그냥 랩을 하러 온 사람이야 왜냐면 하창단 사기에서 갑자기 랩을 한다면 시청률이 더 낄 수도 있으니까 난 규정을 노리고 왔단 말이야 누가 노래를 다 한다고 해도 나는 랩을 하는 사람이야 시켜도 랩을 해서 끊어 안 웃고 진지하게 웃어 그만 할까? 감사합니다 그럼 노래는 안 하시죠? 예 저는 노래를 안 하고 랩을 노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되면 한 사람도 안 오나요? 아니면 둘이 반드시 같이 와야 되나요? 이제 제가 코디로라도 따라가야지 이 층과 관계를 된다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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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의 사격 남자의 사격 남자의 사격